이건 여름 스페셜콘사 5517번 입니다. 연한 라벤더 색과 약간 밝은 아주 연한 회색을 섞은거구요. 이 두개가 그냥 조화로워서 그냥 연한 라벤더 느낌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연한 회색 같기도 하구요. 은은해서 그렇게 그냥 튀지않고 무난한 색상인것 같아요. 붓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아이들 옷을 떠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연한 보라색하고 섞여있죠. 이거는 3mm 정도 쓰시면 딱 좋을것 같습니다.